그쵸~? 고 시나리 반zeug 재밌게 할 줄 안다니까, 고 시나리 재밌게 할 줄 안다니까? 아 surprisingly 어 이거 해설자 아니면 못 들어 오는데~? 해설자 아니면 못 들어 오는데... 아니... 난 조심히раф일러! 흐헤헤 헤헤 나는 혹시... 나 지금 팀피스트 중이에요 지금 로그 61iter 팀피하는거 보이죠?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자 지금 그거 볼 시간 없어요. 볼 시간 없어요. 루카가 저기서 이득보고 있는 사이에 난 여기서 이득을 봐야 돼. 루카가 저기서 이득보고 있는 사이에. 루카가 저렇게 힘들고 있는 사이에 여기서 이득을 봐야 된다니까. 자 해설진이 아니면 대화방을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됐죠? 루카를 살리러 갑니다. 자리하셨습니다. 으어의어어어어! 어 잠깐 위험해 위험해. 잠깐! 아 죽었다. 아 기동력 기동력으로 갈 수가 있나? 잡았고. 아 예 아이구나 참. 그럼 위쪽이 AI란 뜻이니까 위쪽이 불리하다는 얘기네 가자 AI 잡아야돼 아 못잡았다 잡어 그치 와 위험했다 와 지금 vip 니코 아니야 태엽 위에 지금 AI AI만 있어가지고 그런거야 그리고 아래쪽은 죽었다 끝났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살려 아 먹었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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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시는구나 이만 그 중간에 카정 들어오고 있는 사람이 있네 그렇다면 난 카정을 도와주는데는 엄청난 아 뭐야 아 뭐야 가자 아마 아래쪽에 혼자 상대하기 되게 버거우실거야 아래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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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지켜야돼 레벨 8만 되면 딱 좋은데 레벨 8만 되면 딱 좋은데 레벨 8만 되면 딱 좋은데 안 때리고 있지? 오케이 아 아 진짜 못백졌네 어 오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빠져x3 빠져빠져x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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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혼자지? 왜 혼자 이사이까 나는 왜 나는 혼자 할까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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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깝다 와 완전 타이밍 잘 노렸는데 와 타이밍 진짜 잘 노렸는데 와우 루카 와우 와 루카리오 뭐에요 와 저의 실책을 완벽하게 완벽하게 상생시켰어 와 와 소름 돋았어 저의 실책을 완벽하게 상생시켜버렸어 야 루카리오님 뭐에요 오케이 자아 자 갑니다 어우 나 되게 왜 이렇게 조심하고 있지 오 아래쪽 이거 천국이구만 가자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지켜야 돼 그렇지 아주 좋았어 어 와 어렵다 야 랭전보다 더 어려운데 야 위쪽 위쪽 망했다 아래쪽 아래쪽 먹자 위쪽은 AI밖에 없기 때문에 쟤는 줘요 줘요 줘 줘 버려 그렇지 그렇지 잘했다 와 잘했다 와 진짜 잘 노렸다 야 야 야 도란 야 야 도란 야 잘했어요 야 야 기독력을 왕전히 상생시켰어 좋아 와 저 죽어야 돼 살려야 돼 나는 살아야 돼 좋아요 AI가 먹으면 안 되지 야 야 근데 밸런스는 어느정도 맞는것 같아요 본인은 아주 좋았죠 아주 좋았죠 야 저희가 약간 유리해지기 시작하긴 했네요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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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곧씨나리 앞으로 오다니 감히 AI 잡는건 아무것도 알지만 아 AI기 때문에 안심하고 어허 잡았고 피해 야 뭐가 떨어졌는데 어허 위험해요 위험해요 가운데 지켜 때리면 안 돼 때리면 때리면 안 돼 우리 우리 때리면 안 돼 지금 그렇지 어 잠다 잠다 으아어어어억 어허어어어어억 어허어어가어억 와아 이걸 졌어요 와 야아 아우 야 만만치 않았어요 상대에 만만치 않았습니다 역시 밸런스 패치는 잘 됐다니까 우리가 초중반에 유리했는데 후반에 후반에 말렸어 전투, 전투 한 번으로 실패됐다 아 전투 하무는 만리다니 야아 전투는 잘했는데 이거 못넣잖아 시간하네 아아 신분을 내줄 수 밖에 없는 신부였네요 아주 좋았어요 야아 야아 이거 완전 냉정 같애 왜이렇게 잘해 왜이렇게 잘해 다들 야아 야 초전반에 우리가 유리해가지고 이기는줄 아는데 후반에 전투한번으로 와 완전 전세 역전이 됐습니다 와아 라떼 롱 롱 롱 롱